동적자산배분도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전략에만 투자를 했으면 아마 포트폴리오가 크게 망했을 건데 여러 전략으로 분산 투자하면 별로 크게 망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황국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자산배분 2022년 10월 단위입니다. 참고로 저는 BAA 듀얼모멘텀 LAA 채권 4개의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게 아마 다음 달에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말에 제가 조금 더 말을 하게 되겠죠. 동적자산배분이란 자산배분 플러스 마켓 타이밍입니다. 이 중에서 듀얼모멘텀 전략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분 켈러씨가 와가지고 거의 매년 새로운 전략을 애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전략 중에서 9개를 이분이 만드셨어요. 자 BAA 공격형 전략도 당연히 켈러씨가 만든 전략이고요. 자 이 전략은 4개의 공격자산 그리고 7개의 안전자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전자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잘 돼있는 훌륭한 전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강 전략이고요. 얘가 9월에는 66% 현금 33%는 원자재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원자재도 9월에 주고 써가지고 야근의 100% 현금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지금 지난달에 1.8% 손실을 봤지만 올해 그래도 돈을 벌고 있는 전략입니다. 거의 유일한 전략이죠. 두번째 전략. VA 전략도 제가 한동안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거의 내내 현금으로 피신해 있었는데 8월인가 그때 한번 회사채에 투자해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손실이 7.4%이고요. 9월 10월 계속 현금에 그냥 박혀있으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전략. 가속 듀얼 모멘텀. 얘가 20년, 21년에 수익이 정말 좋았는데 보시다시피 21년에 작살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안전자산으로 도망간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안전자산이 물가 연동체인데 얘가 자그마치 한 달에 6% 손실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9월, 10월 계속 물가 연동체에 들어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 듀얼 모멘텀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똑같은 약점은 전통 듀얼 모멘텀,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도 갖고 있어요. 얘도 지금 안전자산으로 피신했는데 지난달 4% 손실이 나가지고 올해 마이너스 18.4%입니다. 계속 이 AGG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9월, 10월 똑같습니다. 안전자산입니다. 다섯번째 전략. BA 중도형 전략은 BA 공격형 전략과 꽤 비슷한데 공격형 자산에 투자할 때만 두 전략이 조금 달라지고요. 지금처럼 안전자산에 투자할 때는 두 전략이 똑같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지난달엔 67% 현금, 33% 원자재였는데 그게 지금 100% 현금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여섯번째 전략. DA 전략도 캘러시 전략 중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전략이죠. 그래서 얘도 1년 내내 거의 현금을 투자하고 있다가 8월에 한번 회사치 찔끔하다가 얻어 터지고 얘도 VA랑 똑같이 마이너스 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 계속 현금 어디 나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DA 전략의 핵심이고요. 일곱번째. 미타 전략은 알로케이트 스마트기가 만든 자체 전략인데 이거는 여러 개 전략을 합쳐가지고 50개 전략 중에서 10개를 선별해서 걔네들이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미타 전략을 보면 주로 동적자선배분이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는 걸 권하는가 이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금 비중이 70%이고 그리고 채권 비중이 20% 그리고 원자재 6% 대형주 주식은 겨우 2.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적자선배분들이 합쳐서 야, 주식하지 마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주식할 때가 아니라고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죠. 이 전략도 지금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진짜 주식, 채권, 실물자산 다 별로 안 좋기 때문이죠. 상반기에는 실물자산이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이것도 별로입니다. 지금 되는 거는 달러와 밖에 없죠. 그렇죠? 여덟 번째, PA 전략.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사실 상당히 보수적인 전략이라서 굉장히 빨리 안전자산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안전자산이 작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IEF, 미국 중기체가 지난달에 4.5% 작살났고요. 뭐 AGG, TLT, TIP, IEF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자산으로 봐줬던 그 자산들이 지금 다 작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대책이 있는가? 있습니다. 뒤에 나와요. 그래서 끝까지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얘는 계속 그래서 안전자산, IEF에 투자를 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 듀얼 모멘텀 전략. 이것도 안토나치가 만든 전략이죠. 듀얼 모멘텀의 아버지가 이 전략도 같이 만들었는데 얘도 9월, 10월 둘 다 그냥 현금에 조용히 파묻혀 있자라는 거고 그게 지금 가장 현명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RAA 전략은 이건 켈러시가 최근에 만들었는데 올웨도 전략을 개선하는 전략인데 개선이고 뭐고 올해 그냥 심하게 작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작살났고 올해도 작살나고 계속 작살 중입니다. 얘는 왠지 희한하게 만든 후부터 뭐가 계속 안 좋았어요. 얘가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AAA 전략. 이거는 굉장히 초창기 전략이죠. 이거는 사실 제가 어떤 러지글로 투자한지 조금 까먹었어요. 제가 알기론 여기에는 최근 수익뿐만이 아니라 변동성, 상관성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안전자산 비중이 높긴 한데 근데 안전자산 자체가 지금 수익이 너무 안 좋다라는 것이 이것도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올해 부진을 하고 있어요. AAA 전략도 양구 포트폴리오를 조금 개선한 전략인데 대부분의 경우 50% 주식, 25% 채권, 25% 금액 투자를 하고 가끔 현금으로 스위칭을 하는데 그 스위칭을 하는 걸 제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50% 주식, 20% 5% 채권인데 그게 지금 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입니다. 에휴, 저도 이거 좀 투자하고 있잖아요. 에휴, 네 그렇습니다. 13번째 전략. FAA 전략. 캘러시가 최초에 만든 전략인데 이 전략에는 현금에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원자재도 투자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 전략이 BAA 전략과 같이 올해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입니다. 얘도 지금 100% 현금으로 가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14번째 전략. GTA 전략. 얘도 지금 9월에 20% 원자재, 80% 현금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이제 아예 100% 현금으로 넘어갔고요. 이렇게 안전자산 중에서 현금이 있는 전략들이 2022년에 크게 선방을 했고요. 그런 안전자산들이 채권에만 투자 가능하고 현금이 안 된 자산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얘도 그래도 마이너스 4%로 그럭저럭 잘 버텼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동적자산 배분이 있는데 이게 이름은 채권에 투자하는 동적자산 배분이고 실제로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얘도 채권이 안 좋을 경우 현금으로 도망가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지금 1년 내내 거의 현금에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 12개월 동안에 가장 잘나간 전략들을 보면요. 그 공동 1위가 BA 중도와 BA 공격 전략이고 그 다음에 FA, GTA, 채권 동적자산 배분 수순입니다. 얘네 둘은 공동 1위입니다. 공동 1위고요. 이 15개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수익이 플러스인 전략이 얘네 둘, 얘, 얘. 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의 포트폴리오에 나오는 전략들을 보면요. 최근 1년 동안에 넘버원이 GTA의 전략이에요. 가장 오래된 전략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종합 듀얼 모멘텀, 그 다음에 VAA, DA, 그리고 듀얼 모멘텀 전략 이렇게 지금 1위부터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그 안전자산들도 완전히 망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정말 50년 만에 개박살 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안전자산이 주로 채권인데 지금까지 나온 채권들이 뭐 AGG, IEF, TLT, TIP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올해 완전히 금리가 올라가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BAA 전략이 나오는 이 안전자산 시스템이 가장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자산 여러 개 확보하고 여기서도 절대 모멘텀을 도입을 해서 안전자산까지도 비실거릴 경우에는 현금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전략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듀얼 모멘텀 같은 경우도 미국과 글로벌 주식이 있는데 얘네 둘이 비실할 경우에는 지금은 그냥 AGG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BAA와 똑같이 안전자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100% 현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면 안전자산 중에서 현금이 없는 전략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듀얼 모멘텀, 가속 듀얼 모멘텀이 문제이고요. 왜냐하면 듀얼 모멘텀은 안전자산이 AGG이고 가속 듀얼 모멘텀은 TLT와 TIP인데 올해 다 박살났습니다. PA와 AA 전략도 IF를 안전자산으로 쓰고 있는데 얘도 박살났고요. RAA, LAA가 현금에 투자하기는 가능한데 그런 구간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주식채권, 실물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얘도 참패했고요. 그래서 솔루션은 다시 한번 이런 전략들을 쓸 때 이 전략이 탑재된 이 안전자산을 쓰는 것보다 BA 전략을 참고해가지고 BA와 똑같이 안전자산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듀얼 모멘텀도 듀얼 모멘텀, 업그레이드 전략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백테스트를 다시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전략마다 지금 종목을 대공개하고 있어요. 월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9월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주식채권 원자재에 동반 박살났는데 그래도 동적자산 배분은 좀 덜 깨진 게 이미 현금으로 도망가 있었던 전략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타깝긴 하지만 15개 전략이 평균 1.6% 정도 깨졌습니다. 6040은 마이너스 7.4, 올레드는 마이너스 7.4, 영구는 마이너스 4.7, 아주 많이 깨졌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9.6이 그레이트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정적자산 배분이나 6040 이런 애들보다는 훨씬 더 선방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그냥 다이렉트 100% 주식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건 이게 전부 다 미국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원화 투자자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이 마이너스 9.6보다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달러화 효과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덜 잃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살펴봤는데 동적자산 배분의 안전자산 약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BA는 이미 해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략을 쓸 때도 이 BA의 안전 전략을 쓰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동적자산 배분도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듀얼 모멘텀 패밀리 두 개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5인데 이 한 개의 전략에만 투자를 했으면 아마 포트폴리오가 크게 망했을 건데 여러 전략으로 분산 투자하면 별로 크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론적으로 이 영상도 상당히 유익했고요. 동의를 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